그 남자는 통통한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지. 말도 안 돼요. 누나, 그 있잖아. 이 살찌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어. 바로 빨리 먹는 거, 그 앞에 메인 요리 들을 공략하는 거. 여 젓가락은 항상 네 손에 쥐고 있기. 저 음식들은 모두 네 입에 집어넣기. 그러면 내 배처럼 되지. 넌 사랑스러운 돼지.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? 자, 때가 됐어 빨리. 삼백정신 바디. 눈앞에 있는 것들을 누나, 입이. 먹어치울 때가 됐어 빨리. 여, 내가 했던 말 잘 기억해. 절대 잊으면 안 돼. 잘 학습해, 반복해. 지금 나는 너무나도 행복해. 프라이데이. 사용할 수 Mount On itates. arma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